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 가를 일정 시간 동안 배양한 체세포 가를 배양했습니다. 지금 세포당 DNA량만 봐도 1과 2만 존재하잖아요. 체세포 분열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세포 집단에서 세포당 DNA량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낸 겁니다. 이 세포 수가 시간에 비례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세포 수가 많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1번 구간의 세포가 제일 많은 걸로 봐서 이 세포 주기에는 1번 구간의 시간이 가장 긴 걸로 보입니다. 근데 DNA 상대량이 1이니까요. 우리 체세포 분열 그러면 1번 구간이 G1기 세포들이 있죠. 그 다음 1에서 2로 가는 이 세포들, 절하락 있는 세포들이 S기, DNA 상대량 2인 곳에 G2기와 M기의 세포들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구간 1에는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다. 그쵸? G1기, S기, G2기 모두 간기기 때문에 1뿐만 아니라 2, 3에서도 핵막을 갖고 있는 세포를 볼 수 있어요. 물론 M기가 있으니까 3에는 핵막이 없는 친구도 있겠죠. 그죠? 구간 1에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다. 니은, 가해 세포 주기에서 G2기가 G1기보다 기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거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G2기보다 G1기가 훨씬 더 길죠. 여기는 M기도 있으니까. 세포 수가 고치관에 비례한다. 그죠? G2기가 G1기보다 길다는 틀렸고요. 디귿, 동원체의 방추사가 결합한 세포 수. 자, 지금 동원체가 어딘진 아시죠? 동원체면 이렇게 염색체의 이 가운데, 여기가 동원체입니다. 동원체. 염색체를 이동시키거나 염색분체 분리될 때 이렇게 방추사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방추사가 결합했다 그랬는데 우리 방추사는 언제 관찰됩니까? 그렇죠. 분열기 때 관찰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구간 2에서는 분열기 세포가 없잖아요. 2에서가 3에서보다 많은 게 아니라 3에서만 보이죠. 그래서 답은 기역 1번이 되겠습니다.